이 글에서는 알팔파를 먹으면 얻을 수 있는 건강상 이점 및 관련 정보를 소개한다. 알팔파 섭취는 신체 건강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철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 해소에 적합하다. 알팔파는 콩과 식물에 속하며 주로 가축의 사료로 많이 쓰여왔다. 최근 알팔파에 뛰어난 영양학적 가치 및 의학적 효능이 주목받으면서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알회와 같이 알팔파는 모든 부분을 먹을 수익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다. 알팔파 꽃은 차를 만드는 데 쓰인다. 알팔파 잎의 여러 쓰임새 중에서도 주스를 만드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알팔파 줄기는 맛있는 샐러드를 만드는 재료이다. 알팔파에 뿌리는 전통 한약에서 해열제로 쓰인다. 수분 이 많은 알팔파 씨앗은 벌레 물린 곳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알팔팔을 먹으면 얻을 수 있는 효능 알팔파는 알회와 같은 영양소들로 꽉 찬 완전식품이다. 비타민 A. 폐와 심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돕는다. 마그네슘, 캐슘, 철, 셀레늄 등 무기질, 생명활동에 필수적이다. 비타민 C. 항산화제 역할을 하며 콜라겐 합성에 반드시 필요하다. 단백질, 단백질이 풍부한 알팔파가 특정한 종류의 암을 퇴치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비타민 K. 혈액 흥고에 필수적이다. 알팔파의 주기적인 섭취로 얻는 2. 알팔팔을 자주 먹어주면 영양학적 효능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건 강상의 혜택까지 가져다 준다. 1. 면역계를 강화한다. 알팔파는 면역체계를 활성화하므로 서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대한 저항력을 극대화해준다. 알팔파 줄기 부분이 특히 면역 강화에 좋은데 이것은 글루코신올레이츠라는 혼합물이 줄기에 많기 때문이다. 글루코신올레이츠는 암퇴치 효과 또한 가지고 있다. 2.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시킨다. 알팔파는 비뇨기관 및 소화기관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몸에 쌓인 독성물질을 제거해준다. 또한 심부전이나 위궤양 치료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3. 빈혈을 예방한다. 알팔파는 여러 영양소 중에서도 특히 철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을 예방 및 퇴치하는 역할을 한다. 4. 폐경 증상을 완화해준다. 알팔파에 함유된 식물. 에스트로겐은 인체에 에스트로겐 수치를 올리는 효과가 있다. 또한 월경통 해소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섭취가 권장되기도 한다. 5.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춘다. 2008년도에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팔파를 주기적으로 먹으면 동맥의 나쁜 콜레, 스테롤, LDL,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6. 피부를 건강하게 만든다. 알팔파에는 항산화제와 코마린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름답고 눈부신 피부를 만드는데 최고이다. 그뿐만 아니라 알팔파는 셀룰라이트 해소에도 유용하다. 알팔파를 주기적으로 먹는 방법 알팔파 잎은 시금치나 근대처럼 푸른 이파리 채소들과 함께 익혀서 먹을 수 있으며 주스로 만들어 먹어도 좋다. 알팔파 주스를 만드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재료 알팔파 잎 1월 1컵, 75g, 레몬 1,2개, 물 4컵, 1리터, 꿀, 선택, 방법 믹서기에 알팔파 잎과 물, 그리고 레몬즙을 짜넣는다. 3분간 간 다음 꿀을 넣고 다시 갈아준다. 잔에 따라 맛있게 마신다. 알팔파 줄기는 샐러드나 샌드위치 재료로 최고이다. 주변 가게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집에서 직접 기르는 것도 좋다. 재료 넓이 9cm 및 높이 15cm 이상인 용기 용기를 덮을 얇은 천 1장 고무밴드 물 1컵, 250ml, 알팔파 씨앗 1티스푼, 10g, 방법 용기 안에 알팔파 씨앗을 넣고 물을 부어 완전히 적신 채 3시간 동안 그대로 둔다. 용기를 천으로 덮고 고무밴드로 입구를 봉한다. 물을 따라낸 다음 용기를 햇, 볕에 둔다. 위 과정을 일주일 동안 계속한다. 줄기가 엉키지 않도록 가끔 용기를 옮겨준다. 먹기 전에 물에 잘 씻도록 한다. 알팔팔을 먹으면 안 되는 경우 이처럼 몸에 좋은 점이 많은 알팔파이지만 먹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임신 및 주유 중에는 에스트로겐을 교란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도록 한다. 혈액 응고 방지제를 복용하는 동안에는 권장되지 않는다.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를 해서는 안 된다. 알팔파에는 퓨린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통풍 등으로 인해 요산 수치가 높은 4, 람은 피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이 있거나 알팔팔을 섭취해도 좋을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의사와 상담을 하도록 한다.